우리 청년들이 오늘을 서밋으로, 오늘 하루를 서밋으로 살아야 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서밋은 정상에 선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돼요. 저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이 은혜되고 말씀이 내 안에 참 자리 잡을 때, 각인뿌리 체질 될 때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 청년 제자들도 결국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자리 잡을 때 반드시 치유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치유케 하시고 또 오늘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이 서밋으로 그리고 치유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두 가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아마 회사도 그럴 겁니다. 반드시 세 종류의 교회도 그렇고 회사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일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까다로워서, 까다로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을 잘하니까, 일을 너무 잘하고 까다롭고 또 괴롭히는 아마 직장 안에 여러분들 선배도, 또 여러분들 상사도, 또 여러분들 후배나 또 여러분들 동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이, 일을 너무 잘하는데 좀 까다롭고 여러분들도 좀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일은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무능력하자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 교회에 왜 있어? 또 저 사람이 회사에 왜 있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이제 좀 일을 잘 못하고 무능력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보고 모르면 자칫 그런 생각이에요.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왜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이렇게 두 번째 등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회사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말을 바꾸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너무 바꾸어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 상황에는 저렇게 얘기하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의 상황을 틀리게 전달하고 또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의 상황을 틀리게 전달해가지고 이분과 이분이 오해하도록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회사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회사 안에도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래서 회사 동료들끼리 뭔가 좀 이간질이 아닌 이간질을 시키고 회사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회사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밋에 서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칫 잡다하면 속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마라. 이 사람들 속에도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회사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면요. 한 50%만 그냥 들어요. 나머지 그냥 왜 그러냐면 제가 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봅니다. 진짜 그런가? 거의 털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회사에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에도 사실은 알고 보면 털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 얘기 들을 때 너무 다 조심해야 돼요. 절대 속지 않아야 됩니다.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 말에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매일 서미스로 또 매일 보금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여기에 속지 않나요.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회사나 교회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속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잡고 쭉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사로니까 전서 5장에 보면 14가지에 꼭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나와요. 대사로니까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14가지에 대한 중요한 항상 기억해야 될 회사나 교회에서 여러분들 14가지에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14전에 보면 오래 참으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래 참으라 이 말은 참으면 병돼요. 암을 누가 잘 걸리냐면 잘 오래 참는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려요. 참기 때문에. 그런데 바깥으로 이렇게 막 덜어내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려요. 바깥으로 덜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막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참기 때문에. 참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오래 참으라는 것은 그냥 참으라 이 말은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회사 생활하다가 저렇게 까다롭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조금 힘든 경우 당하죠. 오그라죠. 뭔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상하죠. 내가 뭔가 누명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저는 교육자 회사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교육자라는 회사 안에. 그런데 그냥 오래 참았어요.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밝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여러분도 조금 오해당하고 조금 뭔가 왜이러지라고 하는 것들도요. 억울하겠죠. 뭔가 좀 변명도 하고 내 입장을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오래 참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답을 줘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해봐도 그랬었고요. 지금 교회 생활해도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것은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답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내니까 완벽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조금 오그란히 당해서 내가 이거 가만히 놔두면 직장 상사가 나를 뭔가 좀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냐.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하지 마요. 그리고 서밋은요. 서밋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서밋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서밋은 다 보입니다. 다 보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는 것까지 안 믿는 서밋이든 믿는 서밋이든 다 보게 되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까지 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맞받아 쳐서 이 사람하고 싸우는지 안 싸우니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직장 서밋이 또 여러분들 교회도 서밋 되는 분들이 딱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알게 돼 있습니다. 기다리라. 여러분들 이 얘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뭐하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만약에 똑같이 싸운다든지 또 내가 억울하다라는 걸 드러낸다? 그러면 털력이 돼요. 똑같은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하늘을 안 믿는 여러분들 회사의 서밋이 승진 시험을 본다든지 또 어느 중요한 자리에 옮길 때는 이 사람을 그렇게 옮겨요. 하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모든 서밋은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동료로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게. 근데 하늘을 안 믿는 서밋이라도 높은 자리에 서밋이 있으면요.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 줘요. 저는 회사에서 그러세요. 회사에서. 월급을 더 주더라고요. 몰래. 그거 이제 옛날에 저는 노란 봉투에 월급을 받았거든요. 노란 봉투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봉투 하나 더 받았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잘하니까. 왜 그러면 그냥 성실하게 하니까.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그냥 은약 가진 사람으로 섬이 있으면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얘기예요. 참아서 병 걸린다 이 말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오래 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은약 잡고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여러분들의 진정성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진실 드러냅니다. 반드시 드러내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 이 말입니다. 대살로니카 5장에 보면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특별히 대살로니카 5장 16절, 17절, 18절 만약 이게 믿는다면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했는데요. 항상 기뻐해라. 아니 내 저 회사 공유 없애야 되는데요. 항상 기뻐해라. 아니 저 회사 직장 저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요. 항상 기뻐해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큰 직장 상사에게 내 억울함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나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바보입니다. 그게 바보예요. 항상 기뻐해라.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지난주도 막 설레발로 막 전화와가지고 음성까지 남겼거든요.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음성까지 남겨가지고 괴롭히고 근데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너무 아무 일도 아닌데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영향을 안 받아요. 늘 답이 있으니까 답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해도 그냥 항상 기뻐해라. 답인데 뭐 단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말한다 하지 마요. 절차 하지 마요. 그리고 서밋이 뭡니까? 저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 당해서 이야 참 멋있게 잘 참는구나. 참 멋있게 기다리는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서밋 돼요. 쫓아와가지고 제가요. 날 괴롭혔어요. 너무 억울해요.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 보기에 어릴 생각합니까? 아휴 이거 누가 뽑았네 이거. 인사과장 잠깐 불러 인사과장 일로 와봐. 이거 누가 이래 돼버려요. 근데 얘가 야 내가 분명히 얘 성량을 아는데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얘가 아무 말 안 하고 이야 어느 지사에 과장 자리가 났는데 아 얘를 보내야 되겠다. 얘 안 보내고 진짜 서밋은요 이 친구를 보내요. 제 근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교회든 회사든 오래 참으라.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는 이게 풀립니다. 그래서 16절 뭐라고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 풀어줄 거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진실 압니다. 저는 청년국을 섬기니까 제가 제 남자친구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어떡할까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네가 복음 가지고 있고 네가 은약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말아요. 어느 날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는 걸 기다리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 그러면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17절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쉬지 말고 기뻐해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회사에 쉬지 말고 기뻐해라. 왜? 흑암에 잡혀있는 내 직장 상사 흑암에 잡혀있는 내 직장 동료 흑암 문화가 있는 이 회사가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 아니 이게 영적인 보좌의 축복 시군가는 서울의 축복 237 빛의 축복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뭐가 그래 문제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오래 참으라. 왜? 기다리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 결론 냅니다. 제 경험입니다. 물론 제 경험이 다가 아니지만 회사든 교회든 기다리면 돼요. 최고 저는 최고 분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됐잖아요. 최고 분한테 칭찬받았으면 됐잖아요. 내 직장생활 편하잖아요. 칭찬받았는데 그럼 제가 뭘로 칭찬받겠어요? 제가 일을 잘 두 번째거든요. 연말 돼가지고 해야 할 일 많은데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2번이에요. 2번 제가 2번이에요. 그런데 이거 해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최고 대장한테 칭찬받으면 썸이시잖아요. 이해 되세요? 이거 해본 사람 말아요. 뭐 아부 저 아부도 뭐합니다. 아부 어느 정도 뭐하냐면 공공공님 오늘 미용 안 하고 오셨습니까? 내가 이 말도 한다니까요. 공공공님 미용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쁘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대로 나온 대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회사 사장님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저 눈썹 한 번 그려야 되는데 이거 쫙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사장님한테 회장님한테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사장한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사장에서 찾아가가지고 왜 가면 사장님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서밋 인정받아버리면 그런 얘기도 돼요. 이게 지금 이 말 여러분들 이 말 알아듣고 있다면 지금 직장생활 성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 뭘 알아듣고 있다.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교회 내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라. 대살로니카 5장에 14가지 그중에 17절 자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18절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범사에 범사가 뭡니까 매일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다 감사해라 감옥에 있어도 감사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전무 후무 응답을 줄 거다 여러분들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의 메모 축원합니다 진짜 이 응답 받아야 돼요 회사에서 교회에서 진짜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와 교회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전무 후무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응답 다 받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해라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했는데요 감사해라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도 보금위에 뭐하면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이런 일하고 자랑하고 싶고 이랬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조금 뭔가 안 좋아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 응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신앙인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오늘을 서밋으로 이 응답 속에 더하길 바랍니다 교회와 회사는 결국 그래요 사람 말이 다 그래요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을 서밋으로 만든 사람들 오늘을 서밋으로 만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간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죠 2장 7절이 뭡니까 생명력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생명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밝힙니다 여러분들 조금 뭔가 이상한 것도요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밝혀요 2장 7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있는 대로 18절 말씀까지 에덴의 축복을 해보게라 완전한 축복 에덴의 축복 오늘을 서밋으로 만든 사람들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은요 처음부터 복음 처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압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처음부터 어떤 고난이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고난이어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이 연약 속에 괜찮아요 오래 참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밝힙니다 억울하죠 감옥에 갔죠 하나님 밝혀요 너무 힘든 상황에 들어갔죠 처음부터 이 연약의 사람 하나님 지켜요 나중에는 총리로 그냥 외무고시 국가고시 시험치고 합격해서 총리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출입국기 4장 19절에 보면 이 모세가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죽음의 위기를 딱 만났거든요 이때도 서밋 사람으로 당당하게 섰다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나이도 죽음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오늘을 서밋 만든 사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 사무엘의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니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응답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또 22절 23절 보면요 이 다윗에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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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되었어요 성령이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오늘을 서밋으로 만들었다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 언약이 바로 여러분들의 언약이고 저의 언약이에요 오늘을 썸이소려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운데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11기와 2장 9절 11절 저 위기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잖아요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이걸 달라고 했어요 오늘을 서밋으로 만든 사람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뭔가 나를 드러내야지 나를 알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 하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니 그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나를 드러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러면 나를 감추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 반드시 총리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처럼 해야 돼요 싸우고 쟁취하고 제가 없어져야 제가 없어져야 내가 성진하겠구나 죄를 없애야 되겠구나 죄에게 불리한 말을 흘려야 되겠구나 내가 소문을 만들어서 저 친구를 어렵게 만들어야 똑같잖아요 불신자하고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오늘을 서미스로 만든 사람들 멋있죠 제 경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많은 축복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게 너무 많은 축복을 쏟아붓잖아요 저는 야 우리 부모님은 집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천국 가셨는데 천국 집인데 나는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내년에 집세 세금 내야 돼요 기다렸거든요 달라고도 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 제목에 하나님 집 주세요 뭐 어쩌다 한 번도 저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됐어요 저는 월세 전세 좋아하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화낼 수 없잖아 나가서 하도 보일 또 그래 말씀 인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는 기다리면 돼요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이 말을 알아드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 재밌어요 이렇게 직장도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야지 교장선생님한테 원장선생님한테 내 직장 부장님한테 나를 드러내야지 아이고 불신자입니다 뭘 드러냅니까 그냥 오늘을 서밋으로 만든 사람들처럼 있으면 돼요 알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여러분들의 사장님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누분데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영업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손님 우리 이 백화점 이 물건 이 손님한테 안 맞다 그래서 손님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런데 그 손님이 갔어 너무 인사하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물건을 사가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노력 그렇게 사가라고 한 게 아닌데 진심이었대 그런데 그 손님이 너무 감동받은 거겠죠 아 이 사람은 진짜 이 물건에 대한 자신이 있구나 자기 제품을 팔면서 손님한테 맞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신뢰관계 세상일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더욱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실이 딱 통할 때는요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물건을 파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제가 존경하고 있는 제자예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갑절의 안감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알아요 이 말 알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직장인은요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못 알아 듣는다면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추원합니다 교회와 회사에서 서밋되는 방법이에요 이랬잖아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다니엘 1장 8절 9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 어디 있겠습니까 결단에서 결단 오늘도 우리 강단 말씀 오직 보금으로 결단 서미스로 만든 사람들 멋있죠 이게 서미스 만드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나를 조금 못 알아줘도 상관없어 나는 진심이고 나는 정확하게 지금 한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진짜 진심으로 해서 딱 결단하고 언약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아세요 불신자들도 여러분들을 볼 때 딱 서미스로 인정해버려요 이게 서미스예요 이게 서미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6절 이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이면 죽였어요 모이면 죽음을 당했다니까 죽음을 그런데 여기서 세계보고만을 이루었잖아요 이게 서미스예요 저는 우리 맞다 이게 서미스다 회사도 이렇게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멋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랩뉴트들이 우리 청년 보고 야 진짜 멋있다 우리 랩뉴트들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보고 야 진짜 저런 오빠라면 저런 언니라면 저런 형이라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게 서미스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잘 버는 거 뭔가 가진 거 많은 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 한 해 건강보험료를 260만 원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건강보험료가 260만 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줬는지 그런데 그게 성공입니까 100% 불행이에요 100% 불행입니다 두고 보세요 보험이 없다 그 돈 이번에 국회의원 아들이 구속돼가지고 국회의원 그만두라고 지금 청원 넣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된 게 성공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서밋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두 아들 구속 안 됐거라 얼마나 언약 잡고 잘 크고 있는지 너무 감사하고 내가 국회의원 아예예요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서밋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들 그런 거 따라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버는 월급이 너무 작은데 하나님 왜 부끄럽습니까 그게 불신자들이 그 버는 몇천억 그게 진짜 돈입니까 그게 불행한 거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관심 우리 관심이 그런 데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게 부럽습니까 지금도 병원장이 마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입니까 너무 불행하지 않나요 저는 생각할수록 저게 복원 못 받아서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서밋 여러분들 서밋이길 믿길 바랍니다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요 반드시 내요 절대 속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서밋 뒤에 오는 것 여러분들 딱 서밋 뒤에 오는 것이 있어요 서밋 뒤에 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돈 많이 벌어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성공하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업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었다 영적 서밋이 뭡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 뭐죠 진짜 이거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아무나 말해요 아무나 개나 소나 복음이나 얘기해요 오직 복음 우린 복음 아니에요 뭐 우리 예수 개나 소나 예수 얘기하잖아 그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영적 서밋 탑에 올라가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 제가 진짜 부탁드릴게요 그 내가 집이 있어야 결혼한다 또 내가 직장에서 뭔가 부장되고 과장되어야 성공이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청년들 바벨탑을 찾는 사람들이고 그거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그래서 대산로니깐 오직 그냥 오래 참으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군하고 여러분들 실력 있고 여러분들 진정성 있는 거 모르겠어요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응답 못 받도록 영적 서밋이 못 받도록 우리는 오직 복음 저는 여러분들 육심문제 좀 정신 마음 문제 상관없어요 치유됩니다 저는 이거 치유돼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좀 힘든 문제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반드시 치유시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시공관 초월하는 기도예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일도 뭐합니다 근데 저는 쉬지 말고 청년들 한 명 한 명 두고 기도해요 나 그거 그 능력 믿어요 저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일도 잘 못해요 근데 이 능력은 믿어요 말씀 잡고 이거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도 알아요 제가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거 저는 뭐 아부나 이런 거 뭐합니다 있는 대로 얘기해요 오해하더라고요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속에 감춰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요 왜 그러냐 저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제가 복잡했으면 제 정신 문제가 치유됐겠습니까 안 복잡했으니까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 생각이 복잡다 아직 치유 안 된 겁니다 치유되면 그냥 그냥 아멘 끝이에요 뭐 다른 말 뭐 있어 그냥 아멘인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구나 저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냥 감사해요 오직 보금 영적 서밋 여기에 올라가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속지 마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처럼 뭐 아파트 하나 샀네 뭐 2억 올랐네 3억 올랐네 그게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돈 오른다고 좋아하고 아이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할 말 많은데 그래 보금이 필요한 거지 다 틀린 거예요 오직 보금 그러기가 하나님 여러분들 기능 서밋으로 이 기능 서밋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업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기능에 서밋이 없는데 그게 서밋이에요 아무 기능 서밋이 없는 게 서밋이잖아요 저는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게 서밋이에요 왜 은양만 있으니까 영적섬이 올라갔다 여러분들 업을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하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을 벌어서 실패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돈이 세워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돈이 막 벼락 부자 된 것처럼 막 뭐 저희 집에 땅이 많아가지고 땅값 오르고 이런 게 전혀 없 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무것도 없어 명동에 한 평만 남겨줘도 내가 1억 명동 한 평이 뭐 1억을 받았는데 한 평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돈 세는 걸 다 막아줘요 하나님이 돈이 세는 걸 다 막아주더라고 안 세도록 이야 하나님의 이 기능 이 업의 축복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문화 서밋으로 이 문화 서밋이 뭡니까 여러분들 직장과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돼야 돼요 인플루언서라 하죠 영향을 주는 사람 영향을 줘라 많은 직장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아니 저 친구는 왜 항상 기뻐하고 바보다이고 항상 뭔가 이상한 혼자 화연실에 가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내가 옆에 들리고 여러분들 화연실에 가서 뭐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 들리잖아요 얘는 뭐 항상 화연실에 가서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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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과장님한테 막 깨져 나오데도 하 하고 이 마음 뭐지 얘는 뭐야 영향을 주는 사람 이게 영향 주는 사람 저는 아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영향을 줘야 돼 내가 다니는 직장에 영향을 줘야 돼 문화서밋 그래서 전도 제가 금요일날에 그냥 가니까 막 박수치고 전도자 하면서 막 박수치더라고요 전도자 누군데 하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구나 왜 전도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결혼시켰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 맞네 다락방 가서 결혼도 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문화서밋이라는 말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들 직장과 교회에 들어가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뭐가 전도입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영향을 안 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서밋 뒤에 오는 응답 이 응답 누리기를 청년들 진짜 이 응답 누리기 주님으로 초납니다 이게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 직장을 다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모자라고 힘들고 마음과 육신이 너무 힘든데 괜찮아요 그래서 너를 서밋으로 치유로 부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잘나고 완벽한 사람이 교회 다니겠어요? 미안하지만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초대교회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다르빵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꾸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업 속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이 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 축복을 누려라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속지 마라 아까 말했지만요 절대 속지 마라 속지 말기 속지 않는 오늘의 서밋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사단을 여러분들 속지 않게 속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고 참된 정인으로 서라 여러분 정인이에요 청년 정인 문화 썸의 청년 정인 아니 저 친구 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네 식사하는데 우리 과장 오징어 걷고 오징어 게임에서 없애고 싶고 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완전히 총탕탕 한 방 말고 무한 꼬치 씻겨가지고 눈썹 움직였다고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 아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도 최선 다 하려고 하지 않냐 어색해요 어색해요 그런데 그 한 번 어색하지만 몇 번 되면요 알아요 우리는 다 과장 욕하는데 얘는 과장 욕 안 하거든 심지어는 심지어는 욕 안 하는 과장한테 막 깨져서 나왔는데도 항상 기뻐하고 과장님 꽃병에 항상 꽃 갖다 드리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 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참된 정인 좀 이해 되세요? 이걸 못 하더라고요 교회하고 회사에서 저 사람이 날 먹게? 너는 잘난다 밥 먹자 해가지고 과장 세금 안 내고 내가 다 밝힐 거다 예비비 지금 아무튼 쓰고 영수증도 안 갖다 주고 내가 다 사장한테 이렇게 사면요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이게 뭐가 오래 참는 거고 뭐가 기다린 겁니까? 여러분들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직장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려웠습니까? 참된 정인으로 속지 않는 오늘의 섬이 야, 난 전 우리 교회 물어보세요 저에 대해서 물어보려니까요 나한테 말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영향을 받으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저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네 자랑이냐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저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저는 연말 바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방 가고 말씀 전화하고 이런 컴퓨터 가고 난 모르고 아 그래도 됩니까? 몰라요 뭐 되겠지 근데 또 다 돼 또 이상하게 저는 뭐 매번 그런 거 체험해요 아슬아슬한 게 한두 번 나요 깜빡하고 있다가 누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서 갖다 주게 어 땡큐 얼마나 막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 일어나니까 근데 저는 이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되라 교회에서 이거 되라 제가 이번에 또 직위에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원해요 지구에 개설하죠 또 이렇게 달합방 하고 또 훈련시키고 참된 정인으로 제가 할 일은 그거 이런 컴퓨터가 AI가 나는 달합방 운동 말씀 운동 존도 운동 참된 정인 이해하시길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이거 돼야 돼요 참된 정인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 마음, 육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치유케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이 권세를 가져라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권세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정인 나는 문제 없어 네 육신 문제 있잖아 없어 네 정신, 마음 문제 있잖아 괜찮아 내가 이대로 하나님의 정인을 쓰는 거야 부족한데 뭐 하나님이 채우면 되지 내가 일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99.9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완벽합니다 마태복음 28장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참된 정인이잖아요 이게 참된 정인이잖아요 그리고 참된 정인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8절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 어떤 성령 충만함입니까 오직 성령 이거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일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거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거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도요 이거 안 믿습니다 너무 제가 이상한 표현이지만 개나 소나 성령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알잖아요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 그 다른 뭐 이상한 시끄러고 다 오직 우리 그 둘째가 또 하나교회 쳤는데 엔버 검색 1, 2사이트 2단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안 풀렸나 하길래 안 풀렸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풀린다 그래서 우리 오직 하니까 우리 이다이구나 엔버 엔버 검색 1위 하나교회 2단 우리는 오직 겁나죠 개나 소나 얘기하니까 예수 복음 성교 아무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제발 우리 청년들은 오직 성령 아니 그럼 제 문제 제발 좀 오직 성령 그 문제 해결돼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그 문제 해결돼가지고 뭐 하려고 딴 거 할 거잖아요 하나님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 남겨두신 겁니다 그거 하나님 해결해주면 분명히 여러분 다른 데 가요 다른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붙어있는 척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거 압니다 죽을 때까지 오직 성령 이게 참된 정의네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제가 좀 그런 삶을 하나님 인도에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고 빛밖에 없던 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응답받은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는 그냥 은혜 은혜고 감사 쉬지 말고 기뻐 저는 항상 항상 내가 어떤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진짜 그런 생각하고 제가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 제 목사 연습할 때 내 친구도 아무도 안 왔어요 제 친구도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왜 아무도 안 왔어요 친구도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왔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래 뭐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뭐 헛소리 막 해도 저는 헛소리 안 들어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전부 저는 육신 얘기지 뭐 저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그냥 저는 오직 성령 끝 뭐 그거 없다 그래 이제 낸다 내년부터지 하나님은 은혜로 안 내도 되지만 내년부터 낸다 하나님은 은혜로 와 안 줘도 된다 계약 파기돼가지고 완전히 망해도 된다 상관없다 하나님 더 큰 거 줄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래 참아라 기다리라 내일 직장생활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멋있어야 돼요 내가 월급 이거밖에 바보입니까 우리가 불신 청년입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라니까요 좀 믿어줘요 이거 이거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성령 이게 참된 정의입니다 저 친구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래 변했어 그게 정의인이잖아요 전혀 아닌데 옛날에 저렇게 정신 문제 많은 애가 왜 저래 제가 어느 정도 정신 문제 많으냐면요 구슬치기 뭐 게임? 나오는 구슬치기 제가 다 땄다니까요 그 동네 애들이 막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데 내가 다 땄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제가 또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하고 다 나눠줬다니까요 그 다음날 또 따고 애들이 저를 나쁘게 본 게 아니라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저는 후배가 많았거든요 선배도 많았지만 후배가 많았어요 제가 후배들 한 명 하면 잘 챙겨줬어요 끝까지 지금 성공시킨 보금으로 성공시킨 후배도 있고 제가 그러니까 응답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금 깨닫기 전 보금 깨닫고 난 뒤에 오직 보금 속에 있는 나는 일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뭐 정신 문제 치유 안 된다고 치유됩니다 그럼 저는 거짓말입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약 많이 먹었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거짓말하고 있어요 보금 안 만들어도 치유 안 된대요 그럼 난 뭔데 그러면 난 로보트가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그럼 저는 뭔데요 저는 정신과 약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거 안 믿습니까 이거 저는 믿어요 꼭 우리 청년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된다니까요 불신자처럼 저기 교회 회사에 다니는 저 세 종류의 사람 저게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오직 성령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게 이해되는 거예요 참된 정인으로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은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 근데 이때 손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도망갔잖아 근데 이때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3개 손교 2, 3, 7, 5천 종종 저는 내년에 우리 청년부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응답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유다님 목사님 2, 3, 7, 5천 성교 랩런트 우리 청년이 이걸 위해서 경제 축복받아야 된다 진짜 경제 축복받아라 왜? 단순한 우리 단순한 우리 단순한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저는 저의 응답이에요 제가 맡은 것도 아닌데 제가 어깨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제가 맡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냥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청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더 좋아요 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제게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죠 제가 더 슬퍼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나이 들어가니까 눈물이 많아지는지 왜 이런지 하여튼 여러분들 좀 슬픈 일이 있고 왜 그 문제 해결 안 되냐고 답답해하고 반드시 이건데 반드시 이건데 이거 믿으면 되는데 저도 아파거든요 그냥 아파요 왜 아파요? 무슨 얘기가 되노? 그런데 딱 알디오 교회의 응답 다 도망가도 안디오 교회 세워서 세 개 보고만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또 우리 목사님의 응답인데 그게 나의 응답이에요 다른 말로는 우리 청년 전체의 응답이에요 2, 3, 7, 5천 성교, 랩런트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교회 다닌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다녀야 돼요 진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이거 믿어요 네 번째 뭡니까? 4등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갔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일심으로 기도 참된 정인 대단하죠? 이 응답을 받아라 이게 우리의 응답이고 참된 정인으로 절대 속지 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읽었죠 로마서 16장은 여러분들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와 단임 목사님의 보호자 이거 돼야 돼요 또 교회와 단임 목사님의 동력자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또 단임 목사님의 가끔은 친척이 되어지고 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목사님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친척같이 도와주고 헌신하고 내가 어머니처럼 이렇게 뭔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우리 청년들이에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이게 응답과 축복이에요 그리고 항상 단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볼 때 사랑하는 자 그리고 아우 저 친구는 진짜 존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볼 때 이야 진짜 사랑하는 자고 수고하는 자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인정받는 자 이야 저 청년은 다르네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들 경제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237과 우리 후대를 위한 식주인 이 응답까지 여러분들 7개 중에 하나는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머님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하느냐 교회와 후대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 어머니처럼 친척으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뺀질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뺀질 보금으로 그냥 용서가 되니까 오래 참으니까 제가 참지 우리 교회에 뺀질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뺀질 않아요 막 그냥 이러고 싶지만 그래도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근데 교회와 후대와 237과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어머니처럼 친척처럼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내일부터 직장 현장을 오늘을 서미스로 만드는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요 다 속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고 서미스로 성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청년 제자들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Okay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